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어스쿨 왕초보 한 번호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술을 할께요 지이도리기 마냥 좋아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 한 번호를 배경할께요 그럼, 간퐁팅! 간퐁팅! 여러분, 족쾌 요일차가 왔어요 우와, 귀여운 족쾌이네요 조심히 계세요 지금 족쾌 요일차를 타고, 동붙원에 갈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 귀여운 족쾌이네 아, 귀여운 족쾌이네 라이트兄弟이 그래서 휘고기를 만드는구나 자, 여기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있지만 우리는 잠뻔시대 한 번호로 배워볼까요? 그럼, 갑쇼! 왜 갑자기? 뭔가 있나요? 이 새는 한국어로 홍학, 영어로 프라밍고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에프 발음을 히우스로 발음해서 프라밍고가 아니라 프라밍고라고 해요 프라밍고는 프라밍고 박규는 박규 알았을까요? 프라밍고야 프라밍고야 아, 여기 아고가 있어요 아고요? 네 아고가 오는 소리는 한 번호로 뭐죠? 아고 아고 대가리 박아나사이 한 번호 공부 도둬로 일어났대 아고가 오는 소리가 한 번호로 뭐예요? 아, 없네요 아, 또 죽겠네 샹 네? 샹이요? 샹은 샹이라는 일본어예요 한국어로 역 passengers 들어갔는데 오고 몽고 hunt 해서 몽고 아시타카 왔습니다 많이 봐 시뻘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땜은 다 죽지 않을까요? 너리경식 그 생각 와 죄송합니다 아가리시밧때 갑쇼 아래? 여기 우삭기 없었었었어? 우삭기는 없었었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있었었었었는데 없었었었어졌어요 신기하네 있었었었었었는데 선생님 되게 아쉬웠었었었었어요 네 맞았었었었었 다음에 와서 또 볼 수 있었었었었었어요 오늘은 만날 수 없어서 미치겠었었었었었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소떡소떡 하나ください 쓰러시 소떡맞도ください 감사합니다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는 한국어인데요 여기로 앉아봐 선생님 여기로 앉아봐 한국어 와 소떡소떡이다 와 소떡소떡이다 맛있어? 선생님 쏘곡소떡에 소세이지를 가장 좋아해요 맛있게 드세요 사르목게 드세요 음 소세지 최고 선생님 소소소소소소소소소 괜찮아요 음 소타마 슬러시이도 너무 시원하게 맛있었네요 소타 봄미소타 대가리가 앞뒤스 대가리가 엄청 앞뒤스 저 원숭이는 뭐하고 있는거에요? 저 원숭이 오시리루 고동 원숭이가 효도르 하고있데요 효도르를 하는데 머리 차꼬리는데 아 안녕치와 와 게이사시부리네요 여러분 여기 여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코 선생님의 왕쪼보하는 2기 卒교생에요 아 안녕치와 손배님이에요 안녕하 안녕하 여기서생подctive 아이고 무겁지ないですか? 아… 그렇군요 와 돼가 Ez Aí 운동 next comes 무슨 Viktime 전 paljon 작 andra 진짜 잘한다. 우와 진짜 이런거 처음 봤죠 선생님이 마치 금요일에 그리코 선생님 모습이 되스 금요일에 그리코 선생님, 홍대에 그리코 선생님이네요 태군! 지메! 선생님, 저 배 아파서 화장실 좀 이따가 왔어요 네 알겠데, 시원하게 이따! 빨리 와, 타나카 빨리 와 빨리 와 선생님 모기 전에 빨리 한테 피자, 라이터 어디 있어 라이터 빨리 빨리 선생님, 선생님 빨리 라이터 빨리 줘 봐 안녕하세요, 토오스쿨 왕초보 한 번의 그리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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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쪘っきり사은, 쪘っきり 여러분 쪘っきり루 보ってください 운구가 이누구, 그렇죠? 아っちの 쪘っきり도 보ってください 코가 던움던 DAH고 잇드셔래요? 농묵 키웠어요 던움던로더움던하고 잇드시요 쪘っきりお지さん, 하하나가 돼 옥가시를 adul다, 하느ä, 바테드 수 기준다라, 하나 대바테스 아! 카치다! 조카치 예쁘네 네? 하! 조카치는 코끼리 옆에 있는 카치라는 한 번호예요 한국어로 욕처론 듣고 깜짝 놀랐었죠? 코끼리의 일본어인 쥬우와 카치의 찬뽕식인 야기 찬뽕 한 번호 카치가 저처럼 귀엽지 않아요? 조카치 생겼네 그 맛의 마리가 하니에니 있어 오도상곰 오가상곰 도리기곰 아... 노도 말라 노도 마를 때 역시 포카리예요 개수주시 선생님,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안 된대스 아, 저도 한 입만 주세요 절대 안 된대스 아니, 한 입만 주세요 아니, 시발해! 걍 그녀들 감사합니다.